자 폴아웃보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폴아웃보시는분들 저번화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오셨겠죠 저번화에서 제가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셔서 왜 못띄어 두개인가? 제가 한동안 휴방을 한다 그랬는데 영상을 올렸어요 저번 영상 올렸는데 아마 이제 재생목록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응급실에 돌아가셔서 그제 뭐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한동안 휴방을 하다가 오랜만에 켰습니다 그리고 어우 몸이 좀 안좋네요 하아 뭐를 넣어야 되는걸까 과연 늘게 있는건가? 이런거 넣죠 술도 한번 가져갑시다 술도 한번 가져가구요 자 갑시다 밥 먹이고 뭐 이래저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좀 오래 재우죠 아휴 아휴 이 맞다 이 폴아웃4를 이제 설정해서 그래픽 바꾸는거 없어서 몰랐었는데 게임 키기 전 화면에서 그래픽 업이 되더라구요 이게 지금 울트랑가로 바꿔놓은 상태인데 이게 뭐가 얼마나 변한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바꿔놓은 상태구요 아휴 유튜브 밖에 없냐 에이다도 빨리 업그레이드가 됐죠 빨리 와봐 에이다 에이다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웃겼던가? 에이다를 업그레이드 안했나 내가? 몸체에다 미사일만 달면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아휴 어 왼쪽 업계 개조가 없네 지금 지금 수정이 부족하네 일단은 메인 깨러 가고 그래픽을 올려 울트라로 연결시켰다는거 하휴 사실 이제 며칠동안 이제 아버지가 원래 전 영상보면 아시겠지만 돌아가실 정도로 아픈게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받다가 돌아가셨고 급작스럽게 에이 여러가지로 속사하고 그런게 있었죠 아 아 니가한테 얘기하러 가는거구나 여기 지금 메인캐스트네요 빨리 메인캐스트 하러 가죠 돌아가면 되는거네 흠 잘 됐네 뭐 진행하는거 없이 노가리 많이 깔거 같은데 지금 이래저래 얘기를 하죠 아휴 근데 응급실은 진짜 갈대가 못되는거 같다 병원에서 의사 만나고 약만 받아오는거 아니면은 입원을 바로 하거나 그런거 아니면 응급실은 진짜 갈대가 못된다 나머지 의식이 없다 그러는데 의식이 있었거든요 확인하고 보여줬는데도 막 나중가서 확인하고 나중가서 확인하고 그거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응급실에서 막 칼부름나고 그런다는데 날만해 어찌됐건 어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이제 폴아웃 방송을 킨건 사실 전 내일 킬라 그랬어요 오늘 약간 이제 정리를 꽤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제 올해 어르신 할머니 증조할머니 다 모시고 젊은 나이부터 나도 이제 키우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체납 관련된 것도 알아볼 겸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정보 정보가 오려면은 한 달정도 걸린다고 20일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처리해야 될게 워낙 많아서 법관련돼서 알아볼 것도 있고 한데 뭐 그렇다고 방송 계속 안할 수도 없고 뭐보다 내일부터 아 저쪽이네 건너편이네요 신작 게임이 나옵니다 스팀 한글판으로 드래곤볼 제트 카카루트라고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볼 플러스 제가 좋아하는 rpg로 액션 rpg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신작 게임을 못했잖아요 이제 백수니까 할건데 너무 중간 설명도 없이 바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트라우스 같이 로가리 좀 깔까 해서 켰습니다 하 너무 늦었어요 아 인스튜투트?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정보가 없냐 정보가 없냐 정보가 없냐 저번 시간에 갤러그를 쓰러뜨리고 총을 얻었죠 아 네 정보가 없냐 정말 아하 사실 에이다의 동료 상체를 위치합니다 아 아 에이다 데려가야죠 여러분이 에이다를 보고 아 아 아 아 하고 내가 업혀가니까 내가 에이다 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에이다 주인입니다 내가 유이면은 에이다는 블랙 매지션이에요 내가 안 데리고 있으면 얘는 아무런 소환이 안 됩니다 카드 조각이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돌아가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안 보이는 겁니다 에이다의 주인은 나라는 거 내가 에이다보다 위에 있다는 점 짚어보는 부분이었고요 빨리 진행이나 하도록 하죠 페이퍼와 대화하고 뭐 이러는데 아머리 박사와 대화를 해야죠 야 근데 내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병원에서 주사 맞고 왔거든요 엉덩이 위쪽에서 살짝 놔주길래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효과 끝내주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맞고 왔는데 난 그렇게 효과 좋은지 몰랐어요 살짝 놔줄 때만 해도 나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뭐 또 안 노는 일이면 못 한 거 아닌가 했는데 효과 도는 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야야 헤어스타일 좀 봐 아휴 사실 뭐 집에서 지금 제가 혼자 있어서 되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원래 아버지도 아픈 때 약간 이제 쉬고 계셨고 우리 댕댕이도 저번 달까지만 살아 있었죠 없으니까 너무 아무도 없는 질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것도 있고 빨리 이동합시다 죽으면 리셋 되니까 가는 길에 세이브를 해야겠죠 길목으로가 세이브를 하죠 너무 속상했는데 이래저래 이제 방송 말고 딱히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일도 해버렸고 나와버렸고 백수의 이제 가족도 지금 집에 없어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 일 나가셨군 나이 이렇게 먹고 어머니 일 나갔는데 방콕 백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가슴이 지금 아프겠어요 어차피 지금 법적인 문제 처리할 때 동안은 직업을 구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워낙 이제 할게 많으니까 한동안 레이더 오고 있는 거 맞니? 방송이나 열심히 하면서 어차피 법 문제 처리하려면 시간이 들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어 다른 문제 처럼 뭐 기다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많기 때문에 쟤네들 왜 자꾸 부활해 있는 거야 볼 때마다 어? 왜 자꾸 부활해 있어 열받게 어어? 어어? 와 이렇게 세? 아 진짜 세다 볼 때마다 부활해 있어 볼 때마다 부활해 있어 너무 무게가 딸리거든요 지능 매력해긴 한데 이것저것 찍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이브하러 가죠 저쪽에 이제 슈퍼뮤턴트 잠자리가 있죠 거기 보겠습니다 크흐흑 슈퍼뮤턴트는 또 신기한 게 제니 안 돼요 왔다 갔다 게임하는데 아예 제니 안 되는데 인가보다 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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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세이브도 했고 그러면 메인을 왜이러냐 오우야 오늘은 메인을 열심히 진행해서 아 하십사고병 쓰는구나 일단 이런 총들 지금 쓰고 근데 지금 뭘 안쓰는거지 여기서 4개 쓰는거잖아 지금 총을 10mm 퓨전셀 44 45 근데 무슨 탄환을 버리면 되는거지 산탄이랑 오.. 저거는 뭐 안쓰는거일거 같은데 양보니까 누워서 사십사고병 있냐 없구나 됐다 그럼 야 너 잠깐만 너 내가 안 비우고 왔냐 아 미치겠네 안 비우고 왔어 얘? 아 뭐한거야 여태까지 오랜만에 키웠더니 나도 이제 연속으로 오셨으면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키웠다보니까 다 잊고 있었습니다 야 분명히 넣고 업글 해준다고 하고 왔었나? 너 같은 경우는 아닌데 업글도 하나 못하고 아휴 아휴 어휴 빨리와 에이다 어쩌면 내가 못살겠다 야 물 무의가 있으면 무의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알잘 닦았을 때 물에나? 저걸 담당할 사람이 없다고? 없어? 야 아 꺼져봐 누가 놀래 음 잘했어 알았어 가야지 뭐 기다리고 있어 뭐하세요? 헤이 예스 호픽이 파인 뭐지 잡동사진만 가져가긴 없는 거야 다른건 들고 살아 다식과 사보기 있네 오구경도 있고 아 뭐야 왜 없는 척해 잡동사진만 넣자 넣고 뮤트 내나봐 뮤트를 재줍시다 아이씨 나갑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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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된 물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에이다 너가 너무 쓸모가 없다 지금 아 시민이 안 돼 시민이 아니야 어 시민이 내 절이야 안돼 안돼 와 이래도 이정도라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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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된 물을 좀 넣어놔야겠다 그게 맞는거 같다 야 와 나 진짜 무기 없다 너무 심했다 야 와 이거 진짜 야 가자 진짜 가자 진짜 아이씨 미치겠다 야 진짜 준비할 진짜 진진 찐찐 완벽해 물 있고 음식 있고 탄 있고 무기 비워놔 있고 완벽합니다 진짜 이상은 안돼 보다가 미쳐 아 맞다 이거 댓글에 달렸었는데 아 이거를 안했네 미치겠네 아이씨 이 레이저총이 지금 소총판전형이 들어가서 데미지가 많이 약해진거라고 해요 아이씨 아아 몰랐었는데 갑시다 이거 물 좀 이따 마시자 내가 업그를 하고 아아 아아 몰랐었는데 감사 감사 아아 어 약해진거 같다고 얘기했는데 원을 몰랐거든요 난 뭔가 좀 이제 효과 보는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권총판정에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였나? 뭐였어 나? 뭐였어 나?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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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면은 그게 되나보네 소총화가 되나보네 X 플러스가 그런건가봐요 나 몰랐는데 수정 엄청 들어가네 업그를 포기하고 이걸로 한다 이게 56인거죠? 몰랐어 나는 나 이거 X 플러스로 한 것도 딴 것도 있지않나? 무기 데미지는건 알겠지 58 35 뭐 23짜리 저거 뭐야 23밖에 안됐어 이거 데미지가? 아니네 지금 이것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네 아이 뭐야 이것도 문제가 있네 아이 됐어 됐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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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진짜 끝 헷 헷갈리니까 버리자 아 잘보고 업그레이드하는구나 그냥 비싼걸로 하면 장땡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아아 참 다 세이브하는걸로 아 이거 9발밖에 못쓰지 이거 6발맞고 드디어 원래 데미지 찾았습니다 4번총인가 41 드디어 강해졌어 이렇게 갈거 없이 그냥 소총을 내가 찍으면 되는데 포인트가 없으니까 너무 찔게 많다 너무 지금 사자 덩어리다 레벨업 열심히 해야되네 힘도 필요해 지구력도 필요해 당연히 다른것도 필요하겠지 민첩같은것도 너무 유지되는게 많구만 크흠 크흠 어우야 아허우야 제가 이제 시참 게임을 좀 하고싶긴 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백수니까 시간 연구도 넘치고 뭐 처리할게 있긴 해도 그거는 미리 연락이 오겠지 나도 법적인걸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외로운 것도 있고 어찌됐건 지참을 하고 싶은데 뭐 변한 거 있는 건가요? 나 그래픽 울트라로 하긴 했는데 뭐 다른 거야?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니까 약간 이제 약간 이제 네모네모한 거 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야 나 물 마셔야지 현실에 나도 물 마시자 아우 어휴 아휴 잠깐만요 미쳤나 이씨 야 나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아 아 야 그렇거든이? 너무 잘 써오는 거 아니냐? 조금 당황스러운데 왜 그렇게 잘 써오냐 389 안 쓰는데 뭔 소리야 하긴 뭐 네가 뭐 죽을 일은 없겠지 그게 뭐야 크흠 어우야 가자 으에에에에에에에 야 왜 그렇게 많아야야 Ti 철이 힘에 차이를 보여줘 말하는 을 어어가야야야 이거 과 questionable 친구 운 Questo 다 됐어 혹시 지뢰에 있을지 모르니까 좀 누르면서 가자 사실 굉장히 튼튼해졌네요 슈퍼먼은 계속 안 입을 거니까 아.. 벌써? 사실 목격이 좋아 아.. 진짜 왜 저렇게 많냐? 뭐 좀 들어라 야 총 4개나 줄 수가 없을 거 같다 너무 지금 무겁고 하아.. 보자 그러면은 뭘 빼야 될지 겹친 총이 좀 있긴 한데 이거.. 내가 왜 갖고 있냐? 이동이동 평화는 뭐 나중에 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벌레 소리 안 나냐? 저기로 가는 거네? 문은 없죠 저기로 뭐야 아 야! 아! 에이.. 에이다군? 이거 어딨는 건데 아 저거요? 아 저거요? 여기 뭐.. 야야야! 총을 차가 막고 있었어? 저거요? 아.. 개똥겜 진짜 아.. 말도 안 돼 야.. 무슨 총을 총이 권총 한방에 바로 터져가지고 저거 아니 불 올라와도 좀 맞다가 터지는 거 아냐? 데미지가 새서 그런가?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오늘 많이 진행해둬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까지 하고 풀아웃을 꽤 오래 안 하게 될 거 같아요 예 왜냐면은 드래곤볼 재즈 카카오루토 신작 나오죠? 이거 크흠흠 A를 나오죠 신작 1월 29일에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어지간히 카카오루토가 재미없지 않는 한은 이번 달은 못할 거 같은데 풀아웃을 열심히 해야됩니다 보통 보니까 마땅히 또 내가 할만한게 3월달까지 없더라구요 리포지드까지 딱 하고 2월달 3월달은 없더라구요 신작 게임이요 데비드는 왜 있니 애들이 왜 이렇게 순수하냐 아 명중들 진짜 쓰레기다 이거는 명중 그건 없애줘야 돼 아무리 RPG어도 그렇지 명중이 계속 맞아도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어떡할거야 야야야야야야야 로봇은 안돼 로봇은 안돼 로봇은 안돼 로봇은 안돼 뭐야 저 어디있는거야 이씨 야 나와 으아아아악 아 아 내가 3890 지금 안 쓰는거구나 있는데 그저 손으로 니가 빠져가라 에잇 왜 총이 있나 했네 데미지 센 걸로만 지금 쓰고 있으면 되네 그럼 40 이하 안 쓰는 거네? 이게 제일 약한 거야 그러면? 아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거복여 무탄 가져가야 되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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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로그 총으로 한번 딱 갈겨줬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총알 좀 먹지 말자 45, 44, 10mm 이건 먹겠습니다 너무 파밍에 미쳐 했는데 이러면 안돼 누가 스완에 대해서 알려줬더라구요 스완이 인스타튜드에 이제 실험체로 이제 방출됐다 그러더라구요 그러하다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메인할 때 이상한 박사 많았던 것 같은데 죽음부터는 또 박사 박사가 알려주지 않았나? 어 야 맞아 나 여기 가져갈 거 있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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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알려주고 들은 겁니다 사람 있지 않았나요? 차근가? 차근가? 와.. 방사능으로 길을 막아놨네 참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길이 저기 완전 막혀있는 건가? 이쪽 길로 가자 이거 구울이 있어 뭔데 뭔가 무하울인데 이거야? 저 땅을 줄 수가 없냐? 게임이 되게 잡음이 많다 그리고 내가 노래를 안 틀었는데 하도 오랜만에 방송을 켰더니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야죠 아.. 생각머리가 없어졌어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다 잡은거니? 전투가 안 들을 정도다 야 다 잡은거니? 노래가 안 들을 정도다 야 전투 소총 아 이거 다 먹지 않기로 해놓고 또 한 장에서 먹고 있어 쟤넨 왜 구울이 총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대? 은폐 가능한 끈질긴 저러가 안 먹고요 다 먹어 다 먹어 목말라 한다 나도 여기 먹을까? 음식을 못 먹어 뮤트 갖고 와서 먹여야겠다 야! 어디? 야 뮤트 내놔 노래 소리가 안 들린다 너무 시끄러워 지금 아 야 아 가만히 안 있어? 10개만 줘봐 좋아 잘 먹었다 나도 왜 천천히 주는거 보소 아 여기 일찍 하는데도 있네 왜 죽어 있어 자는데도 있네? 좋아 좋아 전투 중에 음식은 안되지만 잠은 되네 시즌 들어갈 길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줄 뚫으면 안되지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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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다 잡아봐 다 모르는 일이야 지레마 안 밟으면 안 죽어 그러면 노래가 소리가 죽은 거야 아니면 게임 소리가 좀 너무 커서 그렇게 들리는 거야 절로 가라고? 나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이씨 어디를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쪽으로? 아까 그쪽에서 길을 찾아 가는게 아니네 여기 시시하고 자 간다 밥도 할 수 있구만 쟤도 필수지 알아서 잡아 A다 아 매트리스 있네 어디..누구 어딨어 야 누구야 고통놈이 아닌데 아 저 위에 있네 욕한 쟤끼 제트를 두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쏟아가야겠죠 어디 어디야 어디야 저거 아니 저거? 으이씨 야 이게 안 돼? 막고 있는거야 뭐야 피는 나는데 잡았네 이거 에이다 설마 여기에서 자면은 떨어져 죽는다거나 뭐 그딴 일 없겠지? 잡힌 바란다 내가 좀 날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다 에이 두개만 줘봐 야 쟤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목말라에? 못살겠다 진짜 뭐야 이거 여기 거의 재단 돌아왔잖아 아이 정면 저리로 가야돼 일로 쭉 가서 빠져나간 다음에 다 샌드 지금? 이게 56인게 정말 강하다 이게 114 100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뭐야 자고있는거야? 이거야? 자고있는건 이거야? 진짜 사라졌어 흠 놀랐잖아 뭐야 에이다 어딨어 안아 왜 나한테 모든걸 맡기기로 한거야? 나한테 모든걸 맡기기로 한거야? 나 저 바쁜 사람이야 아니 뭐 내 옆으로 지나와 야 사라져 야 난 여깄어 도움 도움 나 그 병 사라지게 하는거 있지않았나 이거냐? 너가야겠다 나 갈증은 나 갈증은 씨바 몸 먹으면 나네 아직도 목말라? 가 가 가락 네 흐흐 가자 15 다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괜찮으실 수 있으신가요? 올라가 1, 2, 3, 4 잠깐만요 어우 그랬다 어우 일단은 이제 가죠 라드엑스 하자고 아니 여기가 아니지 나 어디가는 거야 자꾸 정신 안 차린다 진짜 여기 목적은 메인 퀘스트군 자꾸 뭐 여행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경험치 먹으려고 하지마 아니 왜 점프를 안 했니 아 왜 이래 아 여기서 잡았구나 뭐하는 놈이야 누구야 야 팔 돼 잘 가고 어디서 건방지게 이씨 정신 안 차려 정말 타기가 너무 장타수가 적으니까 느낌이 쎄하네 어디여기 아 기억났다 아 아 겁나 쎄 데미지 겁나 쎄 좋긴 하다 한방이 두배인건 좋긴 하네 나를 봤다는거 아냐 위험이면은 어디있는데 뭐야 물을 먹여야겠네요 뭐 한방 건물은 안돼? 두개 던졌는데 두개 던졌는데 왜 하나만 터진거 같지 에이다 어딨냐 뭐야 이건 뭐야 여기다 어딨니 빨리 와라야 대답은 알아서 오겠지 올라가는건 아니었고 아 여기 뭐 하여튼 준 시체가 있었는데 여기다 초대장 전단지 뭐 뭐 나도 서브캐스트 띄우려 하지마 이런거 먹으면 바로 좀 보여줘야돼 멋진 보물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그럼 가자 뭐 해먹어놔요 누가 엄마 해먹어놔요 누가 엄마 해먹어놔요 아 이럴씨 하아 행동대가 어디야? 야 치공 진짜 세다 엄청 센데 진짜? 뭐 이상한데? 의미 없는대고 여기 아니야 여기? 뭐야? 내가 전에 해결했던던데네 잠잇나 자자 들어가면 있으려나 내려가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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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왔습니다 어디 어딘가요 이게 뭔가요 없음 이제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뭐야 야 너 개를 풀었어 아휴 아 그러고 보니 저번 영상에 추모 저끼리 많이 달렸더라구요 여러분들의 추모 감사합니다 아아 야 이런 아 야 나 죽었나봐 아 아 아 지뢰 세 개를 막아놨어 여러분들의 추모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모 댓글 감사읽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아 어두워서 안보여 나 머리 다쳤어 안보여 아 뭐 어딨어 이씨 아 왜 이렇게 시꺼만해서 온거야 아 왜 이렇게 시꺼만해서 온거야 어떻게 먹더라 이거였나 야 나만 죽는다 다 내놔 그냥 하아 있는거 같긴 한데 어딘지는 모르겠다 좋아요 저기를 못돌아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어? 게임을 하도 오래 안 했더니 맛이 가버렸구나 게임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나 봐 네? 네? 아 씨 에이다는 왜 죽었어 에이다는 왜 죽었어 세비야 내가 굳이 정신없는 게임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정신없는 게임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안맞는거지 맞다 아이씨 야 물내놔 물내놔 어디간거냐 어디어디계세요? 왜 이렇게 온천지 싸와 야 야 야 다 나와 한꺼번에 찢어버리게 나와 여기가 길인거 같은데 야 하도 못찾아서 알려줄라고 나온건가? 아니잖아 잤던데 뭐 거기를 가야되는데 말이야 야 야 야 여깄다 여깄다 야 너 찾았어 너 찾았어 나 너만 안죽으면은 나는 자연스레 갈수 있어 괜찮아 야 이거 진짜 208이나 있어? 56이니까 센거죠 내가 앞으로도 기습은 이걸로 해야겠다 너무 좋다 이거 굳이 머리에 안 맞혀도 한 방이 나오잖아 있는거 맞어? 둘이나 있는데 야야야야야야 쟤 뭐야 쟤 뭐야 미사일을 쏴 미사일을 쏴 미사일을 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나 받고 하나 더 뭐야 야야야야야 붙여 빨리 아 자 죽자 아 야 이거 열어서 내 걸로 못쓰냐? 야 여기 다 고장나있어 그 터미널을 열어줘야? 물론 그 터미널을 열어줘야 말로 하지 말고 빨리 해저 해결 주세요 저기요 그 터미널을 열어줘 그 터미널을 열어줘야 그 터미널을 열어줘야 바로 옆이야 그 터미널을 열어줘야 네? 이미 해결했니? 아 잘했어 아 아 작동하면 돼 그냥 경찰관 해킹에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꺼야 선동 선동 됐어 잘 잘 도와주면 되게 여기는 총알도 받아가자고 여기 잘 지켜라 이제 야 근데 슈퍼부턴 너 완전 양아치다 무슨 미사해를 쏘냐 그리 배로 가는 길은 찾아야되죠 헉 헉 헉 여기 맞는거 같은데 헉 헉 헉 비켜줄래? 고맙다 잘했다 일로 한번 가볼까? 내가 쐈으니까 없을거 아냐 이제 구울이 있는데 설마 지뢰가 있겠어 구울이 다 밟았겠지 지금 아 매일 매일에 또 무섭게 그것도 없는거야? 내가 아까 봤던 거기구만 다른 데는 없니?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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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판정이 이러냐 드디어 왔네 어디로 갔길래 아까 지뢰밟고 뭐야 대체 어디로 간거야 바로 앞에 두고? 고맙다 여기 고생해서 올줄 상상도 못했어 진짜 와 나 그냥 걸어올 생각이었는데 억지로 경험치 또 매긴다 나 수련시킨다 또 아 게임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감사해지라고 오잖아 아까 내일 나오는 신장 너무 기대되네요 야 스팀 PC에 한글하라니 옛날 드래곤볼 게임은 플스로만 됐거든요 제노버스 흥에서 그런가 제노버스부터였죠 아마 아 너는 뭐 좀 잊어버렸는데 뭐 뒤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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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한거라도 안되지 않았는데? 이건 소식적 일상 도움이 필요해 내가 알았다 너는... 제발 이 죽음이... 자, 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뭐지? 그, 저 히포캠퍼스. 아, 저거. 저거. 무슨 말이야. 자, 사모님. 자리 밸런타인은... 근데 그, 저건... 내가 걱정하지 마 고마워, 네네.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언젠가 준비되어, 밸런타인. 그냥 앉아 내가 잊을 때, 오랜 그리스룩의 역사자들처럼 내가 쫓아내줄, 알겠어? 여기 봐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싶어, 밸런타인. 단백질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다른 기분이 있어? 많은 휴대전이... 스타딩... 아무것도 모르겠지... 저의 운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모니크의 인프레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스튜디오는 마지막 운명이 되어있습니다 기억에 있는 기능들과 인플렉트는 너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생각해봐요 운명을 하고, 그의 행동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앉아있어 다른 쪽에 뵙겠습니다 제 연기에 앉아 주겠습니다 여기 앉았죠? 여기다 감시하고 있죠? 자네 아머리 박사 배신 때리면 네가 싸워야 돼 압도가 나의 전환자입니다 이 연기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뵙겠습니다 이 뵙겠습니다 이 뵙겠습니다 이 뵙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주세요 들으시나요? 아, 좋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꽤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탉한 기억을 통해 우리의 인스튜디오의 위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네, 이것은 내 인탉한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튜디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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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튜디오입니다 나라고 나한테 내가 킬러 온가봐 그랬구만 아빠는 레이저 관심 없구나 내가 알 바 아니구요 엄마가 함께하는 것 같고 당신의 기억에 닿았다 어른데 죽었어? 내가 다 먹이를 꺼버렸네 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관심 없구요 내가 사랑하는 거 따로 봤지만 킥세이브가 안되네 생존 모드가 원래 안되지 정신 나갔나봐 켈로그가 어떻게 생각했지? 뭐야 너는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고 아 나 F5가 저장한다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던 거야 생존 모드 그렇게 하면서 역시 스카이린에 미쳐 살았구나 온라인 게임 하다가 부를 것 같다 그 나쁜 짓을 일거리를 줬다 제공했다 뭐 그런 거겠죠 아 가정환경 어렸을 때 환경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가정환경 말했다는 거 알았으면 됐어 네가 왜 만났는지 관심 없어 그냥 네가 싸움 잡으니까 만났겠지 돈 정도 쎄고 아 여기다 그거라 와 이게 나네 내가 이거 서민씨가 안되었지 난 이 녀석을 죽지 못했지 난 이 녀석을 죽지 못했지만 난 이 녀석을 죽지 못했지만 누가 댓글로 적어놨는데 저게 그거 내가 그... 그... 뭐지? 그 슈퍼뮤턴트 실험에서 쓸라고 방사능에 노출 안된 사람 데려올라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션 데려간게 내가 보험이라 그런게 나도 이제 방사능 노출이 안됐으니까 데려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미인사건? 일이 없는데? 끝나나봐 난 뭐라 아자니? 행복한 가족이예요 난 이 녀석을 좋아했지만 플로그가 엄청 오래 산 그런 인간인가 보다 헉 저게 나 좀 돈을 주면 아니에요? 마지막에 아닌가 뭔데 그걸 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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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야 딴이랑 같이 사는 걸 즐기게 됐대요 이 문이 미심쩍은 뭐 나올 것 같아요 이 행복도 일시적인 걸었네 아 이 과학자가 그 사람인가 보다 내가 전에 엔딩 볼 때 어 얜가 보다 기억날 것 같아 슈퍼뮤턴트 막수다 슈퍼뮤턴트 만드는 실험을 하지 말라고 이 인스트년도 대장한테 얘기 계속 했는데 얘가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약 꽂은 다음에 도망간 사람 아닌가 캡처, 리턴, 어? 그냥 엘리미니셔? 엘리미니셔? 이 인스트년도 대장한테 얘기 계속 했는데 얘가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됐고 꺼져 나 이 기억 속도 내보내 줘 야 근데 내가 스킨 많이 해서 그런지 빨리 끝나긴 했네 엑스 6, 88 샤언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안녕, 켈로그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어 잘 가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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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터션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 인스터뜨로 인스터뜨로 찾아봤네 인스터뜨로 찾아봤네 내가 거기서 꺼내야 해 곧 준비해 시참으로 디아블러를 할까? 스베크 디아블러를 시참하기 좋겠다 해본적 없긴 하네 시참을 어? 마인크래프트? 야 오랜만에 보니까 또 멋있는 것 같다 야 더 멋있는 것 같다 저기 저 수정 좀 주면 안될까요? 나 무겁다 야 코 챙겼다고 벌써 무거운거야 다 괜찮아 켈로버의 살을 봤어 그렇구나 어떻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신고생소해 아 두번째 질문은 지금 뭐하고 있어야겠다 아... 뭐지 그 사이언티스트 켈로 넌 맞어 메모리는 어딨어? 어디를 찾아낼 것이여 넌 어디를 찾아낼 것이여 넌 어디를 찾아낼 것이여 넌 어디를 찾아낼 것이여 좋은 luck 아하 아하 방사능... 보호복이 있지 않냐? 알려주는 걸로 아는데 안 알려줄거야? 내가 알기로 저 방사능 바다로 가면은 데스클로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데스클로 어떻게 이겨나 한방에 죽은건데 야 가자 켈로그? 켈로그처럼 말아 켈로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가고 세이버 한번만 하게 해주면 안될까? 자 빛나는 바다로 가는게 1순위네요 그냥 가면 돼? 보호복 없어도 돼? 솔직히 라더웨이 먹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라더엑스랑 보호복 입었다가 너무 약해지면 어떡해 지금도 약한데 그나마 저 옷 입으니까 내가 숨이라도 쉬고 사는거지 더 약해지면 밥도 없거든요? 네 1순위는 에이다 각성이야 에이다 등에다 미사일 달아줘야돼 그거 없으면 내 상위 진행 안되고 없으면 난 내 상위 못살아 잘 찾는건 없냐? 제 3개 아 아니 세이버 아예 안되어있는 상태죠 지금 아 잠깐만 그럼 다 자야되는데? 여기야 아 일단 가볼까 일로? 세이브가 있겠지 다 죽이면서 와서 그냥 돌아가면 되긴 하는데 온길로 혹시 모르니까 나가다가 뭐 이벤트성 인카운터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까먹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딱 봐도 잘하네 여기만 재워주실 자동 저장으로 돼있네? 아냐아냐 없어 지금 저장 없어 그냥 재워줘야되나 재워줘 재워줘 야 다시 다 봐야돼 이러면 호프가 있어 이씨 아이 안되네 왜 있는거냐 조심해서 가보자 화이팅 dis부붕 gloriation 조심해서 나가 조심해서 이거 아니였나? 어디였지? 왜왜왜왜왜왜왜 시간대 어... 진짜 마지막으로 아직 inici profundism 이 마지막들이야 잘 던졌지 다 죽었나봐 내가 던진거랑 관계없어 죽은거 같아 니가 사죽은거 같긴 한데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너무 놀라서 음식 막 먹었어 야 나 목말려 가자 뭐야 왜 있는거야 뭐야 이벤트성 애들이 아니었나? 내가 긁어부수름 낸건가? 나가자 이거 나가야돼 어 안녕 잘 수 있니? 잠자리 제공하니? 안녕하세요 헤이 오우 뉴페이스 워크스 쇼어 렛츠테크 캐슈어 트레이 렛츠겟 스타트 야 너 좋은거 많이 판다 와 인간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좀 낮아봐 야가 너무 많이 마셨어 하아 저거 수정 가져가야 돼 수정? 어? 어우 야 실화야? 수정 꾸름이 있네 있었구만 역시 전에 왜 안나온거야 와 비싸다 와 비싸다 나도 지금 쓸거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 나도 지금 쓸거긴 한데 나도 엑스를 많이 쓸거니까 야 야 어딨어 얘 야 야 야 야 가만히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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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화폐 거래해주고 세이브만 하면 돼 세이브만 세이버가 안죽지만 하면 돼 그만 떠들어 컨텀이랑 무트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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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야 무게 물써라 무겁긴 하다 야 그게 야 같이 좀 자자 아아 참 일단 한 종이 갖고 콩 성가시군 나가서 찾아야되나? 마지막으로 너 한번만 거래해보자 해킹하면은 맞아 이게 나가되지 목소리로 야 야어 방호력이 엄청난데 가슴 보호구인데 그냥 만원이야? 8,000원이고 엄청 세 엄청 좋다 돈 모아야겠다 축포 축포 아 베그라이트 잘 봤다 너 얼굴 울고 클로즈업 돼 무섭게 괴물이 레벨도 얼마 안 남았네 적을 바로 만나지 않는 한은 무사하겠어 아 근데 한방에 줄까봐 그게 너무 무섭네 야 근데 방어는 그런 뭐 다리 몸통 어깨 팔 팔은 없나? 어깨까지 어깨 머리 머리는 빼고 야 뒤에 장비랑 크게 차이 안나네 이게 근접 피해 반사는 필요없고 데밋이 들어오는 거 감소가 좋겠는데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여기도 갔잖아 아니 아니야 아 여기도 갔잖아 아니 아니야 괜히 건너지마 확실하게 안전한데로 와 확실하게 안전한데로 와 확실하게 안전한데로 확실하게 안전한데로 여기서 일로 태초마을은 싫어 아씨 막 깍걸렸잖아 괜히 건들지마 길고 없으면 대지마 아씨 아씨 야 길 어디야 저쪽이었나?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어 굶어 그냥 집에 가면 뮤트 있겠지 밑에 잔 자리가 있었을텐데 잔 자리가 있었을텐데 아 아 바로 도입잖아 여기다 여기다 아아아아 터치다운 한걸음 한걸음 걷는걸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해야해 게임은 그냥 가면 되는거겠지? 죽였잖아 뭐 저 아직도 거기있네? 못난 녀석 난 까마귀가 싫어 집에가서 세이브하죠 어디가는거야 나 아아 절로 가는거야? 아 집에 가야자 그래도 어차피 업글 해줘야 되니까 지금 제로다 있기 때문에 업글이 가능하거든요 에이다 업글 해주면은 뭐 내가 나설필수 없지 이제 어깨만 달린 수박인데 왜 왜? 왜? 뭐야 너네 거실 issen 그럼 여름선한 안맞는다고 친구들 레벨업 했다고 친구들 왜 저렇게 많았냐 갑자기 여기 어디 보자 못찍을만한게 없구만 병뚜껑 발견합니다 피범벅 끌리는게 없는데 아 이런거 찍는건 좀 그래 소총 찍는건 이제와서 좀 그렇고 무게 아니면 체력이지 야 힘을 누굴 찍어야도 무게할라면 아 이거 두개 너무 필요한데 와아 일단은 체력을 가자 그럼 살아야되니까 일단은 진행할라면은 좀 적도 쎄지고 있는데 그쵸? 레벨 오르면은 체력이 좀 올라가나보네 크흐흐흐흐흫 체력이 필요하니까 루카월드 아 루카월드 이제 할 수 있나보다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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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시다 드디어 그리운 고향으로 우리 나의 집으로 이건 나의 집으로 아씨 겁나 놀랐네 아 자연스럽게 와서 깜짝 놀랐네 나 우리했네 아이 색깔도 바꿔놓을걸 적인줄 알았어 뭐야 누가 일 안했어 누구야 누가 일 안했어 우리가 뛰기만해 아주 뒤지는 거야 하아... 키트 좀 가져가겠네 10개만 주게 에다 빨리와 이다야 로봇 내가 능력이 부족해 안되는구나 아 금이 부족하네 이제 아 금이 왜 부족해 금 어디서 구하라고 나한테 아 무게 안먹어 머리핀? 저장으로 가자 저장으로 가자 금 2개만 주면 좋겠어 지금 거래하는 놈 안오냐? 금 2개만 있어봐 금 2개만 아이씨이 이것도 금세를 갔다 와야되나? 아이씨이 의식이 한데 금 2개때문에 가는거 에이 하아 만나마비가 좀 남은게 가야되나? 어쩌다 아이씨이 이리온 헤이 하아... 진지하게 하나 빼야되는데 진지하게 하나 빼야되는데 쟤네 갖고있어 야 왔다 왔다 야 왔다 금을 팔까 쟤네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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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시켜서 빨래 색깔도 바꿔주고싶은데 금만 팔면돼 금만 많은거 안바래 마트 그만 팔아봐 금 이 새끼야 금 금 몰라 금 저거 보이긴한다 이거 됐어 꺼져 1순위 목표 금이야 다른거 신경쓰지말고 금 금 두개만 있으면 돼 야 나 금 들어가는건 모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집어넣냐 어떻게 금경금 낫게 해줄래요? 에이 닭 이거냐? 이거냐? 시로해야되는거 아냐 그냥? 멀쩡 시우겠지 왜 저거야 약물중독해야되나? 아 다하자 몇십원 차인데 뭐 아, 아니구나 뭐야, 야, 안 됐어, 나 왜 안 돼? 그건 안 되는 건가? 근데 병원기 다 받아먹어? 안녕하세요 금... 없나요, 금?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금 금도금 라이터라 금이 있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금... 제발... 야, 훅히지 마... 개팍치니까... 금 내놔, 금! 금 낳아라 속도 몰라? 금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I suggest we take as much as we can carry. 에이. I'd be happy to help if I can. Hey, Myrna. Every piece in here is worth what I charge for. Let's see what you have. A bit of everything. 금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휴 너 금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너무 속이 쓰려졌어 야 새끼 하아 왜 도망가 뭐야 내가 너 쏘고 싶긴 했는데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금 나와라 금 없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쟤네 말이 되네 없어 없어 금 금 에이 베이스볼 어? 담배 안 피냐 근데? 어휴 담배를 핀다고 금도금 라이터를 팔진 않겠지 근데 이 새끼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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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팔만한 agne 아휴 아휴 암 아휴 아휴 lished 라이브로 Eln capital 들어보죠 어...그거네 파워버 그거 나 깼는데 파워버에 못 본 모니터가 있거든요 다 깼는데? 봐야되는데 빙고 이건 뭐야 이싯한거 주워넣고 커피 금지 닉은 내 생각에 걔는 필거 같애 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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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야... 아... 아... 아 힘들어 에너지가 없다 아... 어디로 가야하나? 아... 드디어 에이다 완성했다 1티어 1티어 2티어 1티어 2티어 1티어 2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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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m 권총만 있어도 다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총을 다 버리고 10mm 탓만 줄창 갖고 다녀야 되나? 내가 돈을 벌만한 수단이 별로 없네 생각하면 미님맹기지를 해서 보급을 한 다음에 미님맹기지에서 거래를 한번 해봐야겠다 갈 일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미님맹기지에서 거래를 한번 해봐야겠다 미님맹기지에서 거래를 한번 해봐야겠다 미님맹기지에서 거래를 한번 해봐야겠다 너무 길었다 juego 끔찍했어 길고 끔찍했어 새벽 Sans 너도 난 누구 우리 집 지킴이들 맞아 여기 있었니? 여기다 소환하고 취소한 다음에 취소하고 여기다 물건 내놓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잡동사지 보관하고 잡동사지 보관했는데 왜 무거울까 와라 방울이 좀 봐 가자 하얀색 너무 꾸리꾸리하죠? 짙은 회색 아이고 너무 두려워 마닐라색 마닐라 살짝 예뻐 같기도 하다 노랑가 노랑? 노랑가자 노랑은 안했으니까 여태까지 원래 이제 노랑도 이제 파워레인저에서는 여자거든요 옐로우 와 너 겁나 쎄보인다 쌍틀린건이죠? 아니 하나는 미사일 발사기네 미사일 발사기 겟틀린 미사일 미사일 그리고 레이저 아우야 이제 강화 안시켜줘도 되겠지 그 정도면은 문제를 지었다고 또 아이틀린 아이씨 가자 이렇게 해서 진짜 간다 진짜 열두시간 쉬고가 열네시간 쉬어 쭉 쉬어 쭉 쉬어 와아 열네시간 잘 수 있는 것도 축복이야 피로가 늘어서 너무 자서 오히려 미치기 아 배는 안고픈거 보다 이게 잠만자면 배가 안고프지 이게 미세먼지 엄청난거 같은데 가자 슈퍼보 에이다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이걸로 데스클로도 기습해버립니다 오우야 겁나 강해 겁나 강해 왜이렇게 센거 같지 이거 데미지 써있는거보다 더 센거 같은데 오 두 배 차이인데 두 배 데미지가 아니야 네 배 되는거 같애 왜 죽어있냐 정신이 뭐 근접도 해보고 싶긴 하다 이 꼴을 보니까 네 지금은 뭐 근접을 하기엔 너무 저기 로봇 그게 안 찍혀있으니까 갑옷만드니까 과학의 힘으로 지금 원거리가 됐으니까 맞으니까 해봐야겠어 가뭄 강화하려면 어차피 해야겠구나 가뭄 만들기를 가뭄 강화하려면 어차피 해야겠구나 네? 볼트요? 어 잘되겠습니다 어 너가 여기 살아? 어? 아 그랬구나 몰랐어 배고프대 근데 어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야 기분이다 사먹자 야! 진짜 여기 사는 애네 크립 으흠 아 아 음식 없음? 아 아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하얀병 갈게 밥도 좀 해놓고 살아라 아 잠자는게 다가 아냐 밥 먹고 살아야지 괴물고기는 먹으면 사랑고기는 못먹냐 사랑고기 먹으면 낫겠다 아 아 뭐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게 돼 들어간 다음에 이벤트가 있어야지 뭔게 뭐 파밍 중 하겠습니다 흐흐 여봐라 아하 거래 좀 하러 왔어요 아하 도와주면 안되나요 도와주면 안되나요 도와주면 안되나요 오오 착하다 와 배고파 다가 다이아몬드시티 지금의 거리죠 다이아몬드시티 지금 다이아몬드시티 정도의 거리죠 이제 안돌아가요 냉각기 고장이네요 인상적인 몸부래요 진짜? 와 경험치도 좋아 대박 county가 지나가고 있는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곳에 비해 날만 요거는 잠시만 기다려줄게요 전 bot볶이 필요한 방안이 되죠 이야기할 수 없을때 그럼 내가 치우고싶은 에쥬, 어디에 가시죠? 아쉬! 망해 마 동지 아이가 나눠 먹을 수도 있지 마 동지 아이가 갑니다 맨날 강화해봐라 볼트에 살던 놈들이 에이다를 막을 수 있나 미친놈들 우리 에이다는 이제 엥간에선 다 이긴다고 난 무서울게 없어 에이다 뒷궁무늬에만 붙어있으면 돼 특히 학살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먹고 사니? 그렇단다 예송아 무료로 해줘 내가 애들 좀 안좋아하긴 하는데 이정도 크면 오히려 귀엽지 난 아기들도 좀 거부감 드는거지 왜 뭔데 밥 밥 좀 밥 밥 꺼져 에이다를 막으러 가고 에이다랑 우리 아이가 밥 주세여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안좋아 근데 만약에 필요한거지 그가 필요한거지 그가 필요한거지 그가 필요한거지 아큰 에이 너는 그의 새우 어디에 가야해? 도어 시작했어 도어 시작했어 몇몇에 가려진거지 몇몇에 가려진거지? 좀 더 오래 그럼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겠어 지금 나아가고 내가 기다려야만 뭐든지 잊어버리지 마시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해 담네나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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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잠실 뻔이잖아 어 야 미안해 방사명 없지? 아 탄도 있어? 사실 뭐 이런거 밖에 안해요? 아 되게 쌌네 아 내가 내꺼구나 아 아 개 이거 되게 좋아보인다 어 이거 되게 좋아보인다? 57이라고 내가 지금 개조 다 들어가고 퍽까지 찍은게 57이거든요? 축하투서쯤은 두발 나가는거죠 어 이거 사자 어 이런것도 있었어? 나 몰랐어 땅은 꺼지고 끼어 팔라고 하지마 뒤지는 수가 있어 무슨 방사능 들어간걸 먹냐? 음식도 없잖아 어 야 근데 나 저거를 팔수 슈슈슈슈슈슈 원래 뭐라고 그래야 되지? 45구경을 쓰지 말자 이제 저게도 좋잖아 어 여기다 여기다 내가 투자 많이 하긴 했는데 어 여기다 내가 투자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이걸로 안써 이제 탄화는 있어야 될거 같고 어디보자 어디보자 뭐야 이거 왜 무게 나가는게 있어 무게 나가는거 다 빼버려 해버려 저거 개조 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한데 이정도로 봐주겠네 아 뭔가 이득 본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 내가 안 차냐? 윗진 감자 먹고 배 차면 그것도 문제야 4번 총이 지금 빈거죠? 어딨어 이걸 이제 4번에 에엥? 와 야 와 야 이거 뭐야? 겁나 좋아 보이잖아 오랜만에 웃는다 오랜만에 웃어 와 개조도 되긴 하겠지 아마 개조하는데 좀 많이 들겠죠 스펙 같은 거 엄청 좋아 보이네요 그냥 써도 좋은데 무슨 총이야 이거? 좋다 안 찍어도 좋다 기존에 쓰던 것보다 훨씬 좋네 야 이거 엄청 좋은데? 에엥? 볼트 80을 안 들어갈라 그랬는데 귀찮아서 로딩 받고 이러니까 어 근데 나 그래픽을 울트록 올렸는데 로딩이 더 빨라진 것 같네요 왜 이런거죠? 여기다 너의 피트 보이임가 너의 피트 보이임가 너의 피트 보이임가 왜 그런거지 나가서 세이브하고 길 가자 즐거웠다 좋은 거래였어 펙 찍기엔 너무 오래걸려나 하… 하…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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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샷… 저건 강화만으로 써야겠다 아까 퍽 찍기엔 너무 오래 걸리고 좋은데? 아이고...야 모두가 제가 받은 것들을 원하는 것 오래갚지 왜저래? 몰랐잖아 자 갑시다 야 근데 이거는 이거 안하면 이거 땡겨서 쓰면 안 되겠다 이건 거미 좀 봐 네발 두 발 나간다고 치면은 이기도 강력한 거네? 야생이다 잘 됐네 배고팠는데 아 잘했어 잘 먹었어 에이 징그러 와 와 금 기름 이거 쓰는 사용자가 좀 애매해졌는데 아니 개조하는데 가고싶다 일단은 오늘 이건 캐스트는 깨고 저기 가서 뭐 방사능 갖다가는거는 집을 한번 들릴걸 그랬나? 아 가다가 뭐 또 좋은거 먹을지도 모르고 아 가다가 죽으면은 들립시다 왔던데죠? 원룩 좀 다 청소한대 되게 깨끗해 보인다 아 어 방송 오염되서 뭐야? 아흐 야 잘 알려주네 야 좋아 그런걸 원했어 그래픽 울트라로 해소우러는 더 좋은거 같긴 하네요 느껴지진않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울트라로 올렸는데 오히려 내기도 없어진거 같기도 하고 저거 좀 볼까? 왜이렇게 안달아올려? 아 야 왜이렇게 흔들려 왜이렇게 흔들려 뭐야 반동 뭐야 반품할까 가서? 내가 가서 처리해 몰라놔 건너가기 싫은데 손해보는 느낌인데 열려서 건너갈까? 아 야 너 가자 한거이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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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먹겠다 싸게 뽑았다 어 뭐야 이씨 으악 여기 진짜 없네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괜히 시간께로 보라면은 그러니까 자는곳 빨리빨리 찾아서 자고 집시장하는걸로 한동안 봉인해야되는데 이거 좀 애매한데 쏘고 반동이 생기는게 아니라 반동이 생기면서 발사가 돼서 여기다 놓고 숨 참고 쌌는데 막 튕겨오르면 여기다 맞고 그러네 들기가 그래서 안맞나보다 불편함 반전이 있고 만날까나 어우야 결국 총이 이러냐 한 번씩 써야되나? 뭐가 있는건데 이거 뭐야 뭔데 보이네 하 와 여기서 다? 아 이거 어떻게 보이는거야? 아 나 안보이는데? 안써 그냥 가자 나오면 덤비라 그래 덤비라 그래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랬잖아 아 깜짝 놀랬잖아 그런줄 알았네 세네 왜 저기 서있냐 야 헤엡 헥 히 히 히힛 히히 으어어어어어 잠깐만 대워도 해결해 대워도 해결하자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심이라고! 어어! 미친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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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겁나 무섭네 어어! 왜그래 이렇게 그 산에서 쑥해는 할머니가 된 기분이야 저게 날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나선 필요 없겠지? 저거 비행기가 알아서 잡겠지 뭐 몰라 이렇게 무서워 이 정도 뭐냐? 변두리래 아! 자야되는데? 누구냐 누가 감히 잘 노리느냐 누구 뭐냐 이거 야 왜 이렇게 잡혀 아 왜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소주가 없어 이씨 아 왜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소주가 없어 이씨 아 건물이구나 고릴라가 있나 했네 뭐야 와 엄청 예쁘다 울트라 맞네 와 엄청 예쁘네 계속 이상한데 가질 수 있는지 몰랐어 내가 예뻐 예뻐 흐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왜 방사능이요 아 왜 방사능이요 아 이거 도착해서 그래 나? 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방사능이? 마틀만 하네 천천히 가야겠는데? 야 오 어디있는데 보이지도 않나 어어? 어어? 안보이도 잘 잡았구요 알짤딸깔쌤 아 웃기지마 너 뭐 웃기야 너 저리야 좋지 야 목이 어떻게 맞지? 어우 잠시만 깜짝이야 겁나 빨라 진짜 목이야 진짜 리얼 목이야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야 꺼져 야 좀 맞춰라 야 나는 똑같이 못 맞추면 어떡하니까 그건데 그래 아우씨 가자 겁나 쎄네 목마르고 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아우씨 오늘 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꺼져봐 저거 안보여 제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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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하냐 야 어? 어? 아 뭔데 무기가 많아 이씨 이거야? 뭔데 이거야? 야 뭐 전설이 이렇게 많아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거 한명은 전설의 이름을 내리시오 하늘 아래 에헤 전 mês shaped 어 안 나오지? 돌아가자 아 웃기지마 진짜 뭐 다 전설이야 아 저 새끼 어떻게 어그를 니가 에이더야 이리와 니가 어그를 끌리면 몰라 어딨는데? 보여 이거야? 너가 어그를 전설 다 온 것 같아 어디 있어? 보여? 싸우고 있는데? 뒤에도 있냐? 어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맞고 있는 건데도 맞을 받지 않았어 전설 상대하기 싫어서 0불 뺐는데 둘이 같이 상대하고 있어 하하 씨 하하아씨 하하아씨 아이씨 사고가 너 또 나와 가자 그냥 이제 이것 좀 잡았으면 안 나오겠지? 저음치는 많이 먹은 것 같다 많이 먹었네 빨리 갑시다 액땜했다고 생각해 다 한꺼번에 놨다고 죽으면 태초마을이야 제발 저거리면 바닥 안올 것 같은데 약간 놀이끼리 하기도 하고 황사야 황사 저기 저기 저기요 좀 마신 것 같거든 으아아아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여기 내놔 누르면서 가 누르면서 가 어깨치제 없어 없어 지금 없어 큐에 뜨는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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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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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네가 몸을 내라고 미친놈아 어어 아 임 에 에 레드엑스 덕분에 독 안 들었어 알았어 젤트버거 오우 씨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 more hiding for you Target is out Can you see them, sir?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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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총알 없다 나 이제 아 과학자 어딨어 컵나머로 저거 없어 없어 저거 없어 손 아닌 것 같다 친구들아 먼저 가 아 야 왜왜왜그래 된거야? 여기 층에는 방이 없니? 어 이게 작동이 된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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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개박살이 났는데 문 작동이 돼 10점이다 어떻게든 세이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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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너무 없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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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허 소리 들리지 않았네 잘했어 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죽을라 한다 야 나 이럴 적으로 물 많이 가져왔거든 일단 수분이랑 섭취를 해놔야지 이거 닭고울이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야 이럴 거야? 아 총알 진짜 없어 아 이거 밟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죽은 인간들은 정체가 뭐야 그러면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우 야 흠 흠 형수주 가시죠 들어가달라 그러자 흠 흠 순연님이다 순연님 원작구덩이 미친 재키들 흠 아듬의 영향이 모든에게 발견될 수 있어야 돼 아듬의 영향이 모든에게 발견될 수 있어야 돼 야 아이씨 잠시만 한 군데만 줘봐 흠 자는게 먼저야 꺼져 이거 없는 것 같다 다 거주구역인가 본데 흠 어? 네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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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뭐지. 오늘 좀 인사드립니다. 저녁을 해놔. 어째라 그래서. 돈 좀 줄래? 돈 좀 시켜줄래? He has brought us, that is our call 누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버전한테 가자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세이브를 할 데가 없다 죽이라기 말이죠 여기는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쟤네가 살고 있으니까 이 건너편인데 피해 최대한 피해 백기 부릴 때가 아니다 캬 캬 그래 엑ике 왜 방사능이 안 올라가지? 잡았어 잡았어 제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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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야 뭐하냐 나야말로 뭐하냐 뒤진다 이럴 뒤져 뒤져 와 저걸 어떻게 잡냐 넌 잡는구나 자유자유자유 여기가 필요해 누구 오기던 상관없어 아드 엑스 효과 사라졌다고 벌써? 오픈내로 가자 아이구 다리야 아이구 다리야 이상한 자들이었다니 히에에엥 뭔 글로 나 총알 없어 뭐야? 반 핏 까였다 보이냐 나 안보이 뭐 흘러오냐? 정신 의심되었으니까 저거 없죠? 아 야 야 라드엑스 라드엑스 뭐하는 거야 정신차려 왜 이렇게 험난하다니 적 없다 적 없어 저기 적인가봐 저기 체크포 있는가보다 아 다리야 아 안녕 나 칠거니? 넌 정신차려 정신차려 진정해지고 진정해지고 넌 인스트리트 zust유 나도 왜 짓지 진실이다 왜 떠난 거야? 정보가 필요해 아 탈출상자가 되면 못 달리는구나 세이브 좀 시켜주면 안될까? 먼저 오늘 통계할게 순간이동 공격기를 사용해야돼 많이 봤어 칩을 얻어야돼 칩을 얻어야돼 칩을 얻어야돼 알았어 나 지금 목말라 죽을라 그래 뭐야 목 안 말랐었니? 내가 그냥 재운거니? 잠 좀 재워주면 안되냐? 세이브 좀 하게 이 새끼야 돌아가야돼 미친놈아 니 자리에도 이런거 놓고 잔다고? 나 잘..잘 데가 없다고? 나 잘..잘 데가 없다고? 프로텍트 앤 서브 싫어요? 너 총알도 안팔아? 으메 흐헴 아핰 그거로 찾아가야 해 저장에 대해 빨리 가자 죽겠다 이거 내 생각에는 와 나 여기서 나드엑스 이런 거 하나도 안 줄 줄 몰랐네 너는 슈퍼부턴니까 필요가 없겠지 나는 필요한데 근데 날 배드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탈질해서 못 달려 지금 달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 라드엑스 하나로 가야된다는 건데? 와 말도 안 돼 형도 똑같이 가야겠다 너는 이게 아니지 마 탈질해서 못 달려 계속 누르면서 걸어가 고기 먹어 고기 먹어 데스크 고기 먹어 배부르지? 잠을 너무 못 잤어 탈질해서 잠 못 자도 죽는가? 잠 너무 못 자서 못 달린데 죽는 거 아니야? 스읍 스읍 가리 짐낭 없어? 저기 들어가보자 총원 설치 쓸 수 있지 총원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니가 앞장서 그래 몇 발 없어라는 니가 다 잡아야 돼 사실상 자도 방사생 때문에 죽을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여기 잔 데가 없다고? 그 라드엑스 풀리면은 방사능 오염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냐 내 수치보다 와 라드엑스 일곱 개나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단 말이야? 아아아아 미사일 열 개 있어 원자구동이로 가서 보급을 해야 된다 진짜 살라면은 그거 외엔 없다 지금 꼴을 보니까 NPC가 됐어 걸어다녀 1초라도 빨리 가 1초라도 빨리 가 오 최 run 두 Whatever 3 twist rade 맞 doctor 여러분 제가 OOM 와 기저느라 그래 졸려서 아하 I need to speak with you What do you need of me, child? Adam's chosen must bring judgment to his enemies Tell me more about Adam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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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the heretic, the deceiver, the defiler Only in Adam can you be saved Hey The world will be shown Adam's glory The world will be shown Adam's glory The great divide come Excuse me May the divide bring you peace 잠이라도 재워줘 Soon Adam will come Just fight them You're all judged And his punishment to the unrighteousness You're all judged And his punishment to the unrighteousness You can't sleep well How are they living here? Adam's path to guide your path Ahem In the end We are all Adam's children Adam's glory of all of you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There's no psycho There's no psycho There's no ? I'm going to die It's a pleasure to serve you, sir 야 이거는 솔직히 방사능이 아니라 잠을 못자 죽은 거잖아 잠재를 하나 찾아야 된다 다 죽이고 와아 아 나 끊을때가 됐는데 안 끊었네 끊겠습니다